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5학년도 수능 25번 도표 문제였죠. 사실 얘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왜 그런지 있다 얘기해 줄게요. 우선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묻는 거였고 도표가 주는 정보 잠깐 확인한 다음에 선지랑 왔다 갔다 해볼게. 주고 있는 정보는 보니까 소셜미디어에 SNS에 애들이 올리고 있는 거 지금 미국 학생들 12세에서 17세 애들이 올리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쭉 나와있고 연도가 2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럼 바로 확인할게. 선지 내려와서 5번부터 왔다 갔다 해도 오케이입니다. 답이 보통 아래쪽에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래서 5부터 볼 건데 5번 가서 보니까 대조하고 있죠. 2006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18% 증가했대. 근데 어떤 분야에서? 셀폰 넘버의 분야에서. 그럼 셀폰 넘버 분야 18% 증가한 건지. 올라가서 볼게요. 셀폰 넘버 제일 끝에 있는 거였죠. 셀폰 넘버 여기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원래 2%였다가 20%, 18% 넣은 거 맞죠. 5 맞구나.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 가서 보니까 리가딩 뭐에 있어서? 이번에 확인할 거는 이메일 주소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이메일 주소만큼은. 뒤쪽 보니까 2012년도에 퍼센티지가 3배 더 높았어. 누구보다? 2006년보다. 그럼 확인할 거는 이메일 주소. 이게 3배 높아진 건지. 갈게요.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메일 주소. 여기 있죠. 네 번째 파트였고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원래는 29에서 이제 53. 딱 봐도 3배가 안 되죠. 진짜 계산해봐도 29 곱하기 3이니까 3, 9, 27. 그 다음에 87. 이렇게 커야 돼. 크지 않죠. 답은 나왔죠. 4번.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거든. 답은 4번이고요. 잠깐 위에 있는 3, 2, 1까지 가보긴 하자. 자 이제 3번 가서 보니까 우리 확인할 거. 2006년도에는 퍼센티지인데 어떤 퍼센티지 보니까 뒤에 나와 있죠. 포스티드 시티 월타운 네임즈. 자기의 도시나 아님 마을 이름 올린. 그런 퍼센티지가 워즈? 높았어. 누구보다? 뒤에 보니 포스티드 학교 이름 올린 것보다. 그럼 2006년에 학교 이름 올린 것보다 도시 이름 올린 게 많아야겠죠. 올라가서 볼게요. 자 보니까 도시 이름 올린 거. 여기 있죠. 여기 있었고. 학교 이름 올린 거. 여기 있었죠. 그 다음 2006년은 더 지난 세기니까 이거 비교하면 되겠죠. 비교해 보니까 학교 이름보다 도시 이름 올린 게 더 많은 거. 맞죠. 오케이. 맞구나.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확인할 거. 2번 가볼게요. 2번 가보니까 인보스이얼스. 두 회 전부다. 즉 2006, 2012 전부 다 퍼센티지인데 이 젊은 아메리칸 친구들. 근데 어떤 친구들? 포스트 뒤에 보니 포터스 오브 댐셀브스. 자기 사진을 올린 그런 친구들. 얘네들이 더 하이스트. 가장 높은 퍼센티지야. 모든 범주 중에서. 진짜 그런지 올라가서 보면 되겠죠. 모든 범주 중에 제일 높은 게 본인 사진인 건지. 딱 보니까 제일 긴 그래프. 누가 봐도 이거죠. 이게 제일 높은 그래프였고. 바로 포터스 오브 댐셀브스. 지사진 올리는 거. 확실히 맞네요. 오케이. 통과시킨 다음 마지막. 1번 갑시다. 1번 가서 보니까 확인할 거는 2012년도가 보게 되었대. 그런데 전반적인 퍼센티지의 증가를 보게 되었죠. 뭐에 있어서? 각각의 범위에 있어서 게시시키는 건데 개인적인 정보를. 그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해야 돼? 퍼센티지가 더 증가해야겠죠. 진짜 그런 건지 올라가서 볼게요.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분야도 증가했고 두 번째 분야 증가. 역시 세 번째 증가. 네 번째도 증가. 마지막 것도 증가. 확실히 맞죠. 1번도 맞는 거니까 답이 4번인 거 맞긴 맞아. 얘가 확실한 답은 4원인데 그 당시에 이게 오답이 인정이 돼가지고 정답이 복수 정답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했냐면 이것 때문에. 물론 쉽게 푼 침부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5번 확인해 볼게요. 5번 확인해 보시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18%라 나와 있죠. 딴 거는 전부 다 퍼센티지 나와 있는데 얘만 지금 퍼센티지. 18%의 증가인데 그러면 정확히 해석하면 셀폰 넘버스에 있어서 18%의 증가가 있다는 거는 원래 이렇게 돼야겠죠. 2에서 2의 18%의 증가분이 이만큼 늘어야겠죠. 근데 2의 18%가 아니고 2에서 18%지 포인트가 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의 제기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5번까지 중복 정답이 인정되긴 했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긴 했는데 정확히 하자면은 18%지 포인트까지 나와 있어야겠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혹시 2 곱하기 0.18 곱해서 5번 틀린 거 아니야? 한 친구들은 5번도 답으로 인정입니다. 그래서 4, 5 답이 2개의 문제긴 해. 그래서 얘까지 보고 물론 확실히 틀린 건 4번이죠. 얘가 답이었고 이 질문 혹시 헷갈리면 다시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얘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볼게요. 굿락 수고하소 cold 공 break 수고하셨고 서비스 기름 굿락 Dunk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